1. 다음은 커피의 품종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세계에는 60여 종의 커피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A종과 B종이다. A종은 전 세계 커피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며 아로마, 바디, 부드러움, 새콤함, 초콜릿 맛이 다른 종에 비해 풍부하다. B종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품종으로서 병의 저항력이 강하고 거칠고 쓴맛이 강하며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된다. 1. A. 아라비카 B. 로브스타 2. A. 아라비카 B. 리베리카 3. A. 리베리카 B. 로브스타 4. A. 로브스타 B. 아라비카 정답 1번 A. 아라비카 B. 로브스타 2. 생두의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브라질, 뉴욕 분류 기준은 결점도와 불순물을 블랙빈의 수량으로 환산한 점수로 기준을 잡는다 3. 케냐 분류법은 생두의 크기와 결점생도, 이물질의 혼합률을 기준으로 한다 4. 과테말라 분류법은 생두의 경작 고도에 의해 품질을 분류한다 정답 1번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3. 커피 과실에서 생콩을 꺼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데 습식법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물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에서 아라비카 종에서 주로 이용된다 2.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관은 수면으로 뜨고 미숙관은 침전한다 3. 발효조에서 24에서 34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pH가 3.8에서 4범위로 저하한다 4. 저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콩의 수분을 13% 이하로 건조한다 정답 2번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관은 수면으로 뜨고 미숙관은 침전한다 4. 커피 생두의 등급 분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커피 생두의 크기 2. 생두의 밀도 3. 생두의 함수율 4. 생두의 수확시기 정답 4번 생두의 수확시기 5.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친다 2. 국가에 따라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도 한다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 미성숙도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정답 3번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6. 장기 저장한 생커피가 수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화한 물이 소실되어 나타나는 맛의 결함은 1. 나무맛 2. 리오취 3. 풀냄새 4. 고무냄새 정답 1번 나무맛 7. 특정 원두에는 쉐잇그론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1. 작은 커피 묘목의 일조량 조절을 목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2. 커피 종자 씨앗을 삼배포 집 등으로 덮어 그늘을 유지하였다 3. 커피나무의 계량 및 다수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4.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정답 4번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8. 생두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2.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3.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는 저밀도의 생두를 생성한다 4.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정답 1번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9. 다음 커피꽃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 연분홍 커피꽃은 높이가 1cm 정도이며 자스민 닮은 달콤한 향기가 있어서 아라비아의 자스민이라고 불린다 2. 꽃잎은 아라비카종 4장, 로브스타종 5장, 리베리카종 7장인데 꽃이 핀 지 2, 3일이면 저버린다 3. 아라비카종은 암수한 몸이어서 오랜 세월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재배되어 왔다 4. 암수 땀몸인 로브스타종의 꽃가루는 바람에 날리기 쉽게 가볍다 정답 3번 아라비카종은 암수한 몸이어서 오랜 세월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재배되어 왔다 10. 다은 중 다른 세 가지와 종자가 다른 커피는 1. 인도네시안 EK1, 2. 인도네시안 AP1, 3. 카멜론 수페리어, 4. 에티오피안 짐마 G5 정답 4번 에티오피안 짐마 G5 11. 커피 맛에서 과실수의 풍미와 생산지의 토질감을 느낄 수 있고 바디가 묵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내추럴 커피라고도 불리는 커피의 가공 방식은 1. 웹 프로세싱 2. 드라이 프로세싱 3. 세마 드라이 프로세싱 4. 워시 프로세싱 정답 2번 드라이 프로세싱 12. 커피 생콩의 단백질과 유리아미노산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유리아미노산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2. 커피 미수콩에 비하여 완수콩에 더 적게 함유되어 있다 3. 배정콩의 향기성분 형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4. 전체 단백질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답 1번 유리아미노산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13. 디카페네이드 커피의 개발 이후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은중 카페인 방법이 아닌 것은 1. 용매추출법 2. 물추출법 3. 초인계추출법 4. 증류추출법 정답 4번 증류추출법 14. 다은중 커피의 쓴맛 성분이 아닌 것은 1. 코에닉아셋 2. 트라이그널라인 3. 카페인 4. 글루코스 정답 4번 글루코스 15.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통한 각성 효과 2. 신장의 혈액량 증가에 의한 인효효과 3. 위액분비저하효과 4. 피로회복효과 정답 3번 위액분비저하효과 16. 메일러드 반응에 의해 갈색을 나타내는 식품이 아닌 것은 1. 커피 2. 홍차 3. 위스키 4. 흑사탕 정답 4번 흑사탕 17.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변폐되는 현상을 자동산화라 한다 아래 성분 중에서 자동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커피의 성분은 1. 포화지방산 2. 불포화지방산 3. 아미노산 4. 카페인 정답 2번 불포화지방산 18. 다음 향기의 강도를 표현하는 영어용어 중 맞는 것은 1. 플랫 풍성하다 풍부하고 강하다는 의미 2. 포 풍부하다 다양한 경우 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19. 커피의 향미를 평가하는 순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향기, 맛, 촉감 2. 색깔, 촉감, 맛 3. 촉감, 맛, 향기 4. 맛, 향기, 촉감 정답 1번 향기, 맛, 촉감 20. 커피의 품질 변화와 상미기 안에 영향을 주는 포장재료의 중요한 인자가 아닌 것은 1. 방습성 2. 방풍성 3. 보양성 4. 차광성 정답 2번 방풍성 21. 우유를 약간 데워주면서 교반시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현상 중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1. 우유를 데워주면 우유의 표면장력이 높아진다 2. 우유는 순수한 물보다 표면장력이 높다 3. 탈지우는 전유보다 거품이 더 잘 일어난다 4.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 4번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22.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고용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이 유당이다 유당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 유당은 모유보다 우유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2. 유당은 설탕보다 달지 않으며 상대적 감미도는 설탕의 약 6분의 1 정도이다 3. 유당은 모든 포유동물의 젖에 함유되어 있다 4. 유당은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다 정답 2번 유당은 설탕보다 달지 않으며 상대적 감미도는 설탕의 약 6분의 1 정도이다 23. 식품의 부패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2. 단백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3. 지방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4. 지방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정답 1번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24. 다음 식자재의 관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1.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2. 비싼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3. 가능한 남기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계량하여 사용한다 4. 유통기간이 가까워지는 식자재는 냉동 보관 후 필요한 만큼만 해동하여 사용한다 정답 1번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25. 글라스를 잡을 때 어느 부분을 잡아야 가장 위생적으로 합당한가 1. 글라스의 상단 2. 글라스의 입술 닫는 가장자리 3. 글라스의 하단 4. 글라스의 전 부분 정답 3번 글라스의 하단 26. 다은 중 커피의 갈색 색소의 형성 반응이 아닌 것은 1. 생콩의 5에서 10% 함유된 스크로우스의 카라말리리제이션 2. 아미노산 및 환원당 사이의 메일라하드 리액션 3. 단백질, 다당류 혹은 클로로게닉 A시드류, 트리고넬린 분해물질들이 결합된 고분자 혼합물 4. 커피 생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반응 정답 4번 커피 생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산화 반응 27. 다은 중 열풍형 배전에 의한 급속배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직화형 배전에 비하여 배전콩의 비중이 높아진다 2. 배전콩 세포의 침투성이 좋아진다 3. 순환 열풍에 의하여 커피콩을 유동화하여 균일하게 배전한다 4. 동일한 배전도에서 배전 시간이 짧을수록 배전콩의 가용성 고용분 함량이 증가된다 정답 1번 직화형 배전에 비하여 배전콩의 비중이 높아진다 28. 다음은 로스팅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생두가 열을 계속 흡수하면 조직이 수축하고 색상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2.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3. 프렌치 로스팅은 원두가 계피색을 띠며 신맛이 뛰어나다 4. 일반적으로 맛에 힘을 주는 강한 커피를 원하면 약하게 로스팅을 하고 맛의 미묘한 변화와 감미로운 향미의 조합을 원한다면 강하게 로스팅한다 정답 2번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맛과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9. 다음은 로스팅에 의한 커피콩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갈 변화가 일어난다 2. 부피가 늘어난다 3. 밀도가 커진다 4. 수분 함량의 감소 정답 3번 밀도가 커진다 30. 로스팅 후 향기가 없고 풋내와 누른내가 생성되는 이유는 1. 저온에서 장시간 볶아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저온에서 단시간 볶아 제대로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크기와 수분 함량, 밀도 등이 고르지 않은 커피콩을 볶아서이다 4. 너무 고온에서 단시간 볶았기 때문이다 정답 1. 저온에서 장시간 볶아 향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1. 다음 커피 향미 성분 중 로스팅 과정 중에 생성되는 향이 1. 고소한 향 2. 캐러멜 향 3. 과일 향 4. 초콜릿 향 정답 3번 과일 향 32. 댐퍼의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4.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정답 4번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33. 로스팅 전 로스터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로스터기의 용량과 생두 투입량에 맞는 투입 온도 결정 2. 올바른 그린빈의 평가 3. 로스팅 포인트 즉 로스팅 타겟의 결정 4. 원두 부피의 감소율 정답 4번 원두 부피의 감소율 34. 다음은 커피의 쓴맛을 부여하는 트리고넬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1. 카페인의 약 4분의 1 정도의 쓴맛을 나타낸다 2. 트리고넬린은 엔메틸베타인이라고도 한다 3. 로스팅 과정 중에 거의 분해되며 커피의 탄 냄새를 나타낸다 4. 아라비카종보다 로브스타종의 생두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답 4번 아라비카종보다 로브스타종의 생두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35. 복귀의 3대 과정의 올바른 순서는 1. 건조 냉각 열분해 2. 냉각 열분해 건조 3. 열분해 건조 냉각 4. 건조 열분해 냉각 정답 4번 건조 열분해 냉각 36. 로스팅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의 세포벽이 열을 받아 서서히 수분의 증발이 이루어진다 2. 로스팅 초기엔 수분이 증발하면 생두 조직이 팽창한다 3. 원두 내부까지 열 전달이 이루어지면 유지 성분이 용해되기 시작한다 4. 발열 반응이 시작되면 원두의 조직은 급격히 팽창한다 정답 2번 로스팅 초기엔 수분이 증발하면 생두 조직이 팽창한다 37. 선택된 생두를 따로 로스팅한 후 정해진 비율에 맞게 혼합하는 방법을 단종 로스팅이라 부른다 단종 로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 각각의 특징에 맞게 로스팅이 가능하다 2. 로스팅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수분 함량에 맞는 로스팅이 가능하다 4.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정답 2번 로스팅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8. 에스프레소 커피 제조 시 과소 추출의 결과에 해당되는 현상은 1. 짙은 갈색띠가 3에서 3mm 정도 형성된다 2. 거품의 입자가 매우 미세하며 곱다 3. 크레마의 거품이 빠르게 사라진다 4. 향기롭고 짙은 감칠맛이 난다 정답 3번 크레마의 거품이 빠르게 사라진다 39. 다음은 커피를 추출하는 물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물에 녹아있는 철이나 돈 같은 금속 성분은 커피의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해준다 2. 경도가 높은 물에 녹아있는 칼슘염 수돗물에 소독제로 들어있는 염소는 커피의 성분과 반응하여 맛과 향기를 한층 더해준다 3. 칼슘염은 유기산과 결합하여 커피의 단맛을 더해준다 4. 카페에서 수돗물을 추출기에 직접 연결하여 쓸 때는 반드시 중간에 정수장치를 연결하여 염소, 유기물, 칼슘 등을 제거한다 정답 4. 카페에서 수돗물을 추출기에 직접 연결하여 쓸 때는 반드시 중간에 정수장치를 연결하여 염소, 유기물, 칼슘 등을 제거한다 40. 커피를 분쇄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필터 홀더에 채우는 커피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2. 커피 유용 물질의 추출을 위한 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하여 3. 커피의 추출을 위한 도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4. 커피의 향미 성분, 아로마, 플래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답 2번 커피 유용 물질의 추출을 위한 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하여 41. 추출을 위한 분쇄 방법 중 틀린 설명은 1. 선택한 추출 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분쇄 입자의 크기가 균일해야 양질의 성분을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다 3.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4.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로스팅,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 3번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42. 에스프레소용 커피의 추출에 관여하는 수학적 인자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 커피케이크 내부의 온도 2. 수리학적 저항치 3. 커피케이크 표면과 내부의 압력차 4. 커피케이크의 부피 정답 4번 커피케이크의 부피 43. 에스프레소 머신의 증기 압력을 만드는 부품은 1. 급수 펌프 2. 보일러 3. 분사 필터 4. 압력 게이지 정답 2번 보일러 44. 솔레노이드 벨브의 역할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온도를 감지 2. 물의 흐름을 통제 3. 물량 감지 4. 압력 조절 정답 2번 물의 흐름을 통제 45. 다은 중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 중 보일링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에스프레소 2. 페이퍼드립 3. 프렌치프레스 4. 이브릭 정답 4번 이브릭 46. 커피의 추출방법과 이에 관련되는 보기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가압 추출법 에스프레소 커피 2. 여과법 핸드드립 3. 우려내기 프렌치프레스 4. 다림법 프렌치커피 4. 용드립의 경우 필터로 플란넬이 사용되는데 걸쭉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낸다 5. 정답 2번 드립포트는 물의 배출구 부분이 굵고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48. 펌프의 압력을 조절 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커피 추출 버튼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펌프 압력을 조절한다 2. 펌프 압력을 먼저 조절 후 추출 버튼을 작동해서 확인한다 3.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낮아진다 4. 펌프 모터는 압력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커피 추출 버튼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펌프 압력을 조절한다 49. 에스프레소 추출 전 물 흘려보내기 동작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샤워망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동작이다 2. 머신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동작이다 3. 과열되어 있을 수 있는 추출수를 제거하기 위한 동작이다 4. 드립트레이를 씻어내어 잔밑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다 정답 4. 드립트레이를 씻어내어 잔밑부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다 50.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평가 시 관능적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크레마의 컬러는 붉은색이 감도는 브라운색이 좋다 2. 크레마는 지속력과 복원력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 3.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균형 잡힌 에스프레소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4.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이 높을수록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정답 3. 신맛, 쓴맛 그리고 짠맛이 균형 잡힌 에스프레소를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4. 신맛을 쓰기 위해